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주에 있는 은하회 타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제가 경주 여행에 와서 간동 쪽에 놀러 왔는데 그 집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냐고 여쭤봤는데 올 국내산, 자연산인 그 집이 있대요. 은하엔 은하회 타운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 없이 바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임박까지 가능하고요. 1인당 4만원씩 저렴한 가격에 수시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네 정말로 맛있다고 너무 났고요.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하이라이트는 2층입니다.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와 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. 2층에서 바라본 경시가 바다가 정말로 한눈에 보이고요. 네 여기는 100% 자연산 배만 사용하고 있어서 전말도 맛있습니다. 네 정말로 경치 죽이죠. 네 여기는 규모가 좀 큽니다. 단체석 완비이고요. 회식, 외식 하기 좋은 곳입니다. 뭐 데이트 장소로도 적합하고요. 네 여러분들 이제 사모님께서 정말로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잘 주셔가지고 스키 다시 종류가 정말로 차원이 다릅니다. 네 이렇게 쌈싸먹는 모습까지 정말로 맛있습니다. 비린내가 꽤 없습니다. 여러분들 경주 오시면은 반포에 있는 문화엠타운 꼭 이용해 주십시오. 정말로 맛있을 겁니다.